산혜연이 금지야. 다시 태어나면 중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.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더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를. 왕과 중전이 아닌 서용과 원범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. 아, 혜선. 혜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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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선. 마마, 물덩이가 이리 떨어지는데. 마마, 어디서 불날리라도 난 게 아닐까요? 망했네. 망했어. 불날리. 아니, 안 망한다니까. 아니, 망하라고 백번을 외쳐보라, 망하나. 여기 봐봐.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어찌어찌 잘 돌아가잖아. 아, 정말 드럽게도 튼튼해요, 이 망할 놈의 세상. 망할 세상이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세상이라. 내가. 아,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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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